하나님 말씀 4등의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으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아민 우리 검찰님들은 한 구역과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그 부분들이 여러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위에 당위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기도가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절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모든 성도들의 삶도 또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 메시지를 정리했겠습니다마는 세 가지 떨과 검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우리 구역 근찰분들도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 가지 떨은 성막 시대에 열려지면서 세 가지 떨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넘어오고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랩런트 일곱 명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일곱 명의 하나하나의 그 중심의 사상들 보면 세 가지 떨에 거의 다 그 사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결국 이 세 가지 떨 중심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동연 13장 1절에서 4절 또 그 이방인의 떨들이죠 그리고 13장 5절에서 12절은 치유의 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사동연 17장 1절 18장 4절 그 중심한 해당 사역은 아이들의 떨입니다 랩런트 스미스로 세우는 아이들의 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떨의 근거를 삼는다면 성막 시대가 열려지면서 그게 세 가지 떨이 시작되어지면서 랩런트 일곱 명들이 중심 사상에 이 세 가지 떨이 있었고 최근에 지금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바울 바울의 사역을 보면 거의 이 중심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검토울 시대는 사실은 유대인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략 중에 전략이 검토울 시대고 그와 더불어 실제로 삼단체의 전략이 뭐냐 검토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검토울 시대를 통해서 삼단체는 테러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로 이것을 타락하는 것으로 테러나 타락하는 것으로 이들이 활용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 가지 떨과 검토울 시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이미 계속해서 메세의 흐름 속에 계속 있었던 분들은 나름대로 메세를 정리했겠습니다만 여러분 금요일 날은 뭐 하느냐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뭐 하느냐 랩런트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이 부분을 결국은 달란트를 찾돌하는 랩런트들의 달란트를 찾돌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주일에는 문제는 정말로 개개인에게 성도들을 개개인에게 주일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주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흐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이냐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과 실제로 전도의 흐름을 알도록 그게 주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또 전도의 흐름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떻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면 단순히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그 응답이 지금 나하고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주일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 주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도록 개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되어져야 실제로 또 현장에 나가서 한 주간 또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하느님 주신 말씀 드리는 성취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치유에 집중하는 금요일 날은 먼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은 됩니다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좀 이따 나옵니다마는 오늘 치유의 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의 뜰과 영원의 응답입니다 치유의 뜰 영원한 응답인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전의 부분들이죠 의사들은 치료하는 것이지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드러난 정상들을 바라보면서 치료하는 것이지 그 근원 이전의 부분들을 알지 못해요 근원에 대한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근원에 대한 치유 속에서 일어나는 영원치유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보로 말미암아 실제로 추인을 바꾸도록 하는 영원치유 그리고 오는 것이 이제 질병에 대한 치유죠 이 질병에 대한 치유는 사실 다섯 가지를 참고하면 된다 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유인물 서론에서 나옵니다마는 정말로 교회가 이 부분에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치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삼단체로 빠지고 이상한 치유하는 단체로 빠지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했어요 확신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의사들 진단을 반드시 참고하고 또 운동과 음식과 호흡과 기도 이 다섯 가지를 참고하면 반드시 치유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21세기의 전도운동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실은 정신적인 병과 어떤 면에서 영적인 병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치유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이 뭐냐 치유를 통해서 5차 산업 시대는 어떤 면에서 모두가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개개인이 영적으로 망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21세기 가장 중요한 치유의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정말로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랩런터들 달란트를 찾도록 해야 되는데 달란트를 발견하는 이 다 일곱 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위인들 절기들 또 예배 기도 그 속에서 오직 그때 이제 오직이라는 달란트가 나오게 되죠 그 달란트가 발견되면 그걸 전문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유일성이고 그게 현장성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를 놓고 뭐 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영안을 열어주도록 토요의 핵심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아워드 스테이션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신학원 또 초등 신학원 또 계속 되어집니다마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포럼하면서 뭐 하느냐 영안이 받은 메시지가 영안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진서민 문화를 이때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보금원을 위한 서민 문화를 이때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작품들을 작품과 함께 중요한 미션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언제 하느냐 사실 주일날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공과 공부하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공과 공부하기 바빠요 그래서 토요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요괴베트 학교 주중에 계속 되어지는 것이 요괴베트 학교 그 다음에 아워드 스테이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요셉의 꿈 이런 모든 것들이 주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정말로 세계보금원을 위한 서민 문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작품이 되어지고 미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개개인에게 최고의 날이 되어지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가 최고의 날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병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정말로 주일날은 축제가 되어지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흐름을 붙잡는 것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나와는 어떻게 지금 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 말씀 받을 때마다 내 시간표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듣지만 개개인에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정확하게 이 방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개개인에게 다르게 중요한 부분 다르게 붙잡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은 개개인의 시간표에 맞도록 정확하게 하는 게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표인가 응답이 나와는 어떤 관계 있고 내가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사실 그러면 주일이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러한 시간들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면에서 해야 될 사역이죠 개개인에게 보금의 말씀이 완전히 양식이 되도록 개개인에게 이 보금의 말씀이 완전히 양식이 되도록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야 되는데요 진짜 갈급한 사람은 보금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목사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니까 교회 전체를 놓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보금의 말씀만 듣는 그게 하나님 편에 대해서는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마음에 그렇다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좋은 사람은 존경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편에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보금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초기에 우리 다락방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교회 안에서 온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있었어요 다른 박영순 준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런 분들 다른 교회에서 보금운동 때문에 왔거든요 또 저 팀들도 많이 왔고 지금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아시다시피 교회 옮겨왔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덥석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덥석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 그냥 와서 은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보금의 말씀드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자기들이 평생을 다녔던 교회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만 해도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모든 부주들 다 했잖아요 부조들 다 하고 그거는 당장 2단으로 오는 여기 오면 그런 관계 다 끊기지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손해죠 사람 관계 다 단절되어지고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다락방 운동한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한영하고 막 받아주고 잘 왔다고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말씀 듣다가 살아남아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쫓아내도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사니까 전체를 보고 이런 이야기 전체를 보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만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을 섞어서 전달하고 종교적인 부분들을 섞어서 전달하고 다른 것을 묻혀서 나오도록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답답해져요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는 율법이 묻어서 나오고 뭔가 모르는 종교적인 부분들이 묻어서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진짜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 모든 죄에 대한 지적들 지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복음만 말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치유받아야 치유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고쳐야 되겠다 지적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수준 나라진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만 전달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닫고 하느님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닫고 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적해서 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 수준이 낮아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일리 있다라고 받아들일 때 잔소리라 잔소리 되죠 그런데 또 그 소리냐라고 들려지면 그거는 잔소리가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소리냐라고 들리면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 속에 갈 때 그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 개개인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 그게 정상적인 치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른 것 말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구역 검찰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구역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사는 전체 교회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구역은 검찰님 여러분들이 소목회지로서 여러분 현장의 소목사입니다 사실 한마디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 안에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게 양식이라는 말은 이 양식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다 어떤 면에서 이 속에는 치유도 있고요 이 속에 해계도 있고 이곳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들 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가 책망을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락방은 자꾸 번성신학이다 이야기예요 번성신학이다 모든 걸 축복받고 잘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죠 책망 안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어요 왜 없어요 책망해서 자기들이 고쳐지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대하는 부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뭐냐 네 이거 잘못해서 지적하는 거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받아서 고쳐진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당한 사람이 고치느냐 안 고칩니다 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잘못해서 이거 고쳐 하면 그 당시 앞에서는 다님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지적당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 알고 보면 안 바뀌어져요 사람이 안 바뀌어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달아져야 바뀌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책망한다고 해서 그 책망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 진짜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되어지는 역사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역 속에서 복음의 말씀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묻어나가면 안 돼요 율법이 묻어나가면 그 사람 그 말씀 듣는 사람은 처음엔 모릅니다만 시간감이 갈수록 답답해 미칩니다 갈급해 미칩니다 갈수록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좋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본질상 뭘 해야 된다 뭔가 막 푸시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감이 갈수록 뭐냐 그게 사람을 힘 빠지게 하고 결국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 구역 건설님들 만난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들이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어지는 그런 축복기결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다른 양식은 여러분 요즘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아이들 몸이 병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요즘 아이들 먹는 그 인스턴트 식품들 보세요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맛에 그게 막 뿌려가지고 아이들 먹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과일 뭐 뭡니까 그게 탕후루 그런 부분들 아이들 막 뿌려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보면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단지 지금 입맛에는 맞아요 그런데 시간 감염을 해서 그게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 되도록 양식이 되도록 한마디로 정말로 복음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복음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위로할 건 위로하고 뭔가 용기를 줄 건 용기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만이 성도들에게 양식이 돼야 된다는 것 그 외에는 다 시간 감염이 될수록 죽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이 부분을 전달하면 나름대로 뭔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든 분명히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개개인들을 살리는 자가 되세요 모든 개개인들을 구역 안에 있는 식구 개개인들 여러분 뭐 하느냐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로 전혀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틀린 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틀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구역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냐 여러분 개개인을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정말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틀려서 안 된다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뭐냐 더 좋은 것으로 인정하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무리 틀린 사람도 틀리고 안 되고 남의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안 되는 말하고 전부 다 어떤 면은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다시 표현한다면은 자기의 몸부림입니다 틀린 말하는 거 안 되는 건 말하는 거 이상한 말하는 거 전부 다 자기의 몸부림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몸부림인 줄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인정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적한다 책망한다 이것보다도 살리면 됩니다 살리면 잘못된 것도 없어져요 이해를 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살리면 잘못된 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책망한다 그런데 책망한다 지적한다 어떤 면에서 평생 여러분 마음이 딱 가지고 오면서 결정된 순간에 나를 지적했지 나를 책망했지 그 생각들 가지고 대하게 돼 있어요 한번 받아보자 살리면 저절로 없어진다 여러분 사실은 죽이는 것이 어렵지 살리는 것이 쉽습니다 죽이는 것이 어렵지 살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역 검찰님들로서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을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표현인 것을 아시고 자기의 몸부림인 것을 아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은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결정된 순간에 마음을 열면 중요한 것들을 주면 돼 더 좋은 것을 주면 돼요 더 좋은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검찰님들이 먼저 훈련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응답받고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틀린 것 지적하고 책망한다 그 이전에 살리는 자로 서게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지느냐 간에 여유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사람도 이상한 말 해도 아 그럴 수밖에 당연하구나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요 사실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왜 저런 생각밖에 못할 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뭐가 나느냐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나간다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개개인을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붙든지 간에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 속에서 살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답이 보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 그러면 환경 문제 사람들 앞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계획과 답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을 하나하나 살리세요 전혀 여러분과 안 맞다 할지라도 안 맞다 할지라도 진짜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쓸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주면서 정말로 정말로 복음의 역사를 바르게 친다라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먼저 이 부분을 바르게 사실 인도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냐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은혜받고 내 자신이 힘으로 대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전투 지금 교회 안에 제자 훈련 속에서 5개 반에 한 340명 정도 당장 이름을 등록해서 올려진 이름이 340명인데 어제 현장에서 또 이름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훈련 속에 계속 인도받아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여러분을 뭔가 교회 안에 다른 시간들 뺏기니까 그 시간들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에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힘을 주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능력하면요 그 어떤 부분들도 사실 돈이 내 주머니에 많이 있는데 그 자그마한 자그마한 돈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돈이 많이 있는데 내가 능력한데 무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 양식이 될 정도로 우리 이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 구역에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 하는데 자기의 몸부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다른 소리 틀린 소리 하는 그게 먼저는 내가 볼 때 다른 소리 틀린 소리로 열려지고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하고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사람의 그 영증 상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소리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인증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속에 품고 중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반기 사회가 이제 들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복음의 말씀 양식이 되도록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다른 소리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 되도록 전달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잘못한다 뭔가 꾸짖고 책망한다 여러분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분이 있어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건 시간지라면 다른 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쓰시고 치유의 떨인데 서론입니다 참된 교회는 진짜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참된 교회의 치유의 축복 분명히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내어 보내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치유에 대한 그러면은 이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단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3단체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치유하느냐 먼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고 누리도록 유의물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다 내용이 이해될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인간에게 모든 복을 28절에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3속에 창세기 2장 18절에 3속에 에덴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도록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될 세 가지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호 말미야마 결국은 뭐냐 허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도록 여러분 잘 알아듣으시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불신앙에 쏟아버린 것이예요 여기에 답을 창세기 3장 15절로 주셨고요 그리고 내 피림운동으로 말미야마 완전히 노아 홍수시대를 맞았는데 창세기 6장 4절 5절이죠 여기에 3장 14절 18절 21절에 방준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단결되어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허감에 빠진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 창세기 4등전이죠 그 유인물을 쭉 읽어보시면 될 부분들인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4등전 16장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술사에 의해서 바 예수라는 마술사에 의해서 총독이 보금이 못독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허감의 역사죠 두 번째 4등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저만은 귀신들린 요정 귀신들린 자 저만은 귀신들린 요정 점술이죠 4등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엄청난 우상의 역사들 이런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원래 축복을 해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허감에 빠진 현장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진짜 현장을 치유하는 허감에 빠진 것들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게 참된 교회라는 것 그러면 결론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도 임만웰 원리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로 당장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과 또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이전이 중요한 것이고 이후의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지금 어떠면 치유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후의 부분들이죠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유의물 쭉 읽어보시면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하나하나 그냥 읽어줘도 돼요 너무 쉽게 풀어져 있으니까 읽어줘도 유의물을 읽어줘도 되는데 여러분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어떤 면이 이 부분입니다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역 우리 장님들 또 구역 검찰님들로서 이 부분들입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구역에 다른 것 전달하지 마세요 보금의 말씀만 양식으로 되도록 전달하는 어떤 면에서 정말로 강단에 보금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보금만이 선포되어 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금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양식이 되도록 그냥 다른 양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요 다른 양식들을 당장은 표시가 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양식들을 너무 많이 드신 것 때문에 몸에 병들게 돼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보금의 말씀만이 양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구역 속에 있는 개개인들을 살리세요 다 살리세요 살리면은 그 안에 잘못된 것도 없어져요 살리면 없어져요 살리면은 내가 그걸 지적한다 책망한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 부분들이 그 마음에 딱 남아서 결정기 순간에 그 부분들 때문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살리세요 개개인 이 일에 기중한 신분음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모든 구역이 살아나고 그런 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어 가지고 이삼체라는 오청종족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구역 안에서 보금의 말씀이 양식으로 전달되어지고 개개인을 살리는 자로 쓰게 될 때에 그게 이삼체라는 오청종족의 기중한 축구를 빌리는 교회로 또 서게 되는 기중한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중심가족 신분음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검찰님들 또 구역장님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먼저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금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금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개개인을 살리는 것인데 이 역사가 우리 구역 속에 우리 검찰님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곳으로 치유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모든 개인과 현장들 가정들을 후대들을 치유할 수 있어 하오니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보금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강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를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로 귀한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그 응답된 증거를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검찰님들과 구역자님들 위해 또 이분들이 숨기는 구역위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